도구뉴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님입니다. 쇼그루밍반은 개인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벨라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벨라맘이 6회차 쇼미용 수업 중입니다. 벨라맘이 7회차 쇼미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부서진 fusion형 수업이 9회차 쇼미용 수업이고 이제 이번 주점에서 10회차 쇼미용 수업은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첫 입장에 모집! 쇼그루밍으로 쇼미용 수업을 하고, 아까 수업에서 키우는 마이크에서 더욱 쉬운 곳입니다. 그의 köuges,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까지는 일에 있습니다. 치고는 너무 이용을 잘 했죠. 벨라만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